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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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하루가 길이 없어 끊적끊적 있게 나도 그렇게만 다 잊혀버려 애써 거를 두면 풀려잡고 있던 내 마음이 다 밑으로 잊혀버려 정신 차려보니 이미 난 내 앞에 밀어내려 했던 노력 따위 의미 없는 것이 애써 거를 두면 풀려 아멘 깊은 이 판에 옆에 서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쓸 거 같아 저 어떻게든 멈춰버려도 내 맘을 다시 곧 잠려버려 서툰 다 보여도 그 날은 두 가지 내 맘을 안 했어도 이미 너의 전부인 것처럼 제발 그 날은 두 가지 아무 맘에 남기게 전혀요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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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e 이건 밤 속에 날 już 느合아 다음밤엔 눈이 ga door , 괜찮아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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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널 잡고 넘치 않겠어 맘에 와 우린 닿았을 물 잡고 되질 않았어 소리 잡아도 내 아리가 없는 세상은 의향실 같았어 지치고 밑으로만 눈들이 점점 더 날 작아지게 해 차가 있고 차가워 나 맘은 너무도 뜨겁고 당신은 어둠장 같아 너랑 오던 이 순간을 잡고 멋진 걸이 안 않겠어 너와 나 우울한 다른 순간을 잘못하고 되지 않았어 해외 צfrom 너를 더 이 순간 너를 더 꼽고 너 지금 말해줘 너를 더 믿어 너를 더 잘 못하고 그리지 않았어 잔인 그래 그럴만도 같이 언제였던 나의 맘이 마구처럼 일어녔던 적이 걱정될 만큼 나의 가슴이 미친 듯이 날 뛰었던 적이 내가 그 시간에 늦은 내가 그 시간에 대해 너는 내 맘이 너는 너는 내 맘이 너는 너는 너의 맘이 너의 맘이 너의 맘이 너의 맘이 너의 맘이 그리스마자 생각해보니 그러지 않기로 했지 설렘과 기대로 시작해도 제맛과 후회로와 멋지는 어떤 본던가 아무도 어리도 마치기로 했었지 이라도 내가 그리며 감각을 먹으면 그런 시선으로 섹시옥 믿음 섹시옥라 섹시옥 믿음 섹시옥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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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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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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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세종에 2번째 오는데 작년에 굉장히 쾌적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도 많이 기다리고 왔는데 어.. 조금 춥긴 해요 그쵸? 날씨가 살고 살짝 화가 나진 거니까 그래도 하다보면 또 다시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에는 좀 조용한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노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그늘 지나는 어떤 날 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슬슬히 춤추는 전화경 위에도 밤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너의 부르는 지금의 순간도 너의 부르는 지금의 순간도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내일도 내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내 너를 듣겠죠 내일도 내 너를 듣겠죠 내일도 내가 갖고 ever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장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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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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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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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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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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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나시대 우한 Secondly 싱거는 인쇄 싱거는 선에서 인 gemeinsam 에라게러는 인쇄 lle지랑 저의 능력이 무엇을 넌 내 사기 I will b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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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할 거라면 저 왔던 영원히 내 손안에 살아서 지내던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그런 기분이야 영원히 내 손안에 나운 영원히 내 손안에 살아서 지내던 한 번도دي 영원히 뱉nte 처음에. 영원히 내가 사람의 여기로 엄청난 Level everything Чтоб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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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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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도대체 더 이상 너를 어떡해, 도대체 내가 넌 내가 넌 내가 넌 내가 넌 내가 넌 내가 넌 내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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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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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올해는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사실 아마 연말에 저희 콘서트가 있긴 하겠지만 그전에는 공연이 한국에서 하는 콘서트, 공연이 이게 마지막이어서 그래도 엄청 또 기분 좋게 말을 하지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멋있고. 마지막 곡을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아마 연말을 했던 것 같아서 사실 좀 밝게 끝내고 싶었으나 또 마냥 밝지만은 안찮아요. 날씨도 약간 차가워지고 그래서 약간 선후란 곡으로 좀 마지막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갈든 노래가 안 오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려올까요? 마지막 곡, 헤인 순이라는 곡입니다. 아 Don't cry over me Don't cry over me I know it's a dark haven Even though it's far from heaven Maybe this could be my haven I know it's a dark haven Even though it's far from heaven Maybe this could be my haven Don't cry over me Don't cry over me Why you cry over me Why you cry over me I know it's all Why you cry over me Don't cry over me Don't cry over me Don't cry over me I know it's all dark here Even though it's far from heaven Baby, this could be my aim I know it's all dark here Even though it's far from heaven Baby, this could be my aim Don't cry over me Don't cry over me Don't cry over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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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노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 좋게 다시 저희 집으로 가서 작업실로 가서 또 열심히 딴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또 아마 크리스마스쯤에서 매년 크리스마스인 엘스룸이라는 공연을 하니까 아까 그 아까 그 엘스룸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공연 마음에 드셨으면 또 연말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을 다 해도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세종은 짱이네요. 저희가 다른 곳에서 공연할 때도 항상 앵코를 준비하긴 하는데 약간 반대라고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할 수 있게 돼서 좀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아마 기분 좋게 해서 약간 밝은 노래를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어제? 그 어제? 오늘의 노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새로 노래가 나왔어요. 오늘은 못 들려드리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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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otras. 좀 많이 BOB повто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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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또 술 마시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Motion of Light 너까지 급혀야 될 수 있어 한골에서 떠올리기 너가 더 많이 피해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 드려도 Just Let us be Let us love you Let us be Let us be 새롭게 대전을 보냈어 가뭄이 멈췄다 이 눈에 죽을 쳤다 거대한 비참한 동의 속에서 넌 다시 대전을 보냈어 이 눈에 죽을 쳤다 새로워진 나를 믿어 조용히 들 눈을 감고 꿈꿔왔던 나를 그려 난다 무섭다 모든 게 하나 더 많이 믿을까 나의 눈에 죽을까 넌 다시 대전을 보냈어 regions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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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여쭤놔 눈에 죽을 쳤다 굴러진 것 같고 우리 속에서 새롭게 즐겨놔고 있어 나의 욕심을 깨워둬 내 몸의 귀를 줬던 고래 앞에 참가자 우리 속에서 나의 욕심을 깨워둬 있어 나의 욕심을 깨워둬 있어 나의 욕심을 깨워둬 있어 고래 앞에 참가자 우리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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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자1 Paul 오, 에이, 로, 오, 에이, 로 오, 에이, 로, 오, 에이, 로 사진 찍을까요? 네! 다 아아악! 파란 못었네, 댕겨? 오, 에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